아이유랑 친하잖아, 아이유? 네. 시엘하고 아이유 동시에. 하토가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. 시엘하고 아이유가 왔는데, 아, 시엘하고 아이유 형 죄송합니다. 시엘은 자? 이렇게 해갖고, 아이유는 앉아? 이렇게 앉아갖고. 아, 이거 둘 다. 저도 같이 고민해도 되나요? 이 정도면? 아니, 너무 모르겠어요. 이 정도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지 않아요? 아유, 어떡해. 무슨 녀석이. 어떻게 뭐, 대답하고 어려워요? 시엘은 자, 아이유는 나 있잖아. 그럼 나 있잖아. 나 있잖아로 할 것 같은데. 나 있잖아? 궁금하니까. 난 너한테 뭐야? 네?